이거 희생님처럼 친구가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가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기지야 이거 빨간 거 양파가 되게 예쁘구나 새싹이 양파가 지금 잘라줘야 되는구나 이거 배추 이거 가을 김장배추에요 언니? 어 상추도 잘 컵 고기 한번 구워봐야겠는데? 요즘 언니 상추값 장난아니야 그래? 응 그래 요즘 안 비싼게 없어 응 쪽파도 어 쪽파 쪽파도 되게 비싸요 어 쪽파도 되게 비싸요 그니까 상추 피트 아 이거 길게 이렇게 만드실 거구나 통으로 아 이거 길게 이렇게 만드실 거구나 통으로 빰뚜마야? 빰뚜마 아 그러네 요 그림 그리셨네 요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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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한 번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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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나 지금 추석전에 해주려고 추석전에 매일 تعج지 나무 작업을 하면 먼지가 많이 나가봐 clay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무 작업을 하라고 아멘 베리아 고양이 아직도 안도 안 좋아 피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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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빈 든 석유 마이콜 먼저 들어줄게 동호가 많이 만들어졌어 마이콜 먼저 들어줄게 동호 많이 만들었어요 들어간다고 아 이게 두 번 찍힌 게 나오네 그 낙비 카메라에 이게 이게 그저 니 어 그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잘라서 기계 소리가 꺼지다 응? 괜찮아 소리는 안 나올 거 아니야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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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